현장에 들어왔구요. 본 건물은 16년식 빌라입니다. 7년 정도 된 빌라에서 컨디션이 양호한 편이구요. 6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인데 본 현장은 6층에 위치한 세대입니다. 총 세대수는 18세대이구요 주차대수는 10대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를 하다가 퇴실을 했구요. 퇴실 후에 기본 입주 청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컨디션이 양호해서 별도 수료할 곳은 없는걸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옵션으로는 인덕션 외에는 없는걸로 확인을 했구요. 23년도 공시지가는 1억 52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면적은 35.47제곱미터구요. 10.73평입니다. 공급면적은 42.75제곱미터구요. 12.93평입니다. 대지권은 21.48제곱미터로 6.5평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는 미니 3룸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현재 매매를 위해서 공실상태로 두고 있구요. 임대시에는 보증금 5천에 월 80만원 또는 보증금 3천에 월 90만원 임대 가능하구요. 이곳 현장은 까치산역 인근의 모아타운 B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이구요. 모아타운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시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세대입니다. 매매금액은 썸네일 제목에 표기된 그대로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께는 위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